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 오키나와 서쪽 부근 해상을 지난 태풍 콩레이는 현재 시속 26km의 속도로 빠르게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후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에는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태풍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내일 오후에 부산에 근접하거나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 지역은 태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경남 전 지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앞으로 그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지역의 최고 150mm, 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의 경남 전 지역과 남해 동부 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많이 높게 출발했지만 비바람 탓에 낮에는 어제보다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 낮 기온 창령과 밀양, 창원 21도, 고성과 하만이 20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한낮에도 거창이 19도에 그치겠고요. 그 밖에도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으로는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 가능성까지 나와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인 내일 오후부터 서서히 그쳐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